네, 그래머 인사이드 레벨 1 챕터 12에서 유닛 2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알겠죠? 자, 지난 시간에는 의문 대명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의문 대명사, 그래서 주어가 궁금하기도 하고 목적어가 궁금하기도 하고 보어가 궁금하기도 한 그치, 의문 대명사였고 지난 시간에 어순이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 웬만한 건 다 의문문 어순으로 쓰이는데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할 때는 평서문 어순이더라 요거 기억하라고 그랬지? 그치? 자,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의문 대명사는 아니에요 When, Where, Why, How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의문 부사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부사이기 때문에 주어를 대신해서 이런 경우가 없어 그래서 다행히 전부 다 의문문 어순이에요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없어 얘네들은 자, 그래서 의문문 어순이란 얘기는 뭐야 B동사일 때는 주어동사 위치 바꿔주고 일반 동사일 때는 맨 앞에 Do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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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붙여주고 그치? 요걸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럼 요걸 바탕으로 뭐 각각의 의미야 우리 알고 있죠 왜는 언제, Where, Where 아니, 어디에, Why, Why, How는 어떻게 이제 How는 조금 더 볼 게 있어요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When is Valentine's Day? 발렌타인 데이는 언제니? 그치? 물어보는 거니까 B동사가 앞에 왔고 자, When do you usually eat dinner? 너는 보통 언제 저녁을 먹니? 그치? 이것도 봐봐, Do가 왜 있어? 물어보는 거는 의문문 어순는 원래 일반 동사 앞에 Do, Do, Did 쓰는 거야 그쵸? 음 자, Where도 마찬가지입니다 Where is the past office? 우체국은 어디니? 자, 이것도 B동사 먼저 왔고 B동사는 이렇게 주어동사 위치 바뀌었죠? Where did you get the information? 너 그 정보 어디서 얻었니? 그쵸? 이것도 D도 왜 썼어? 의문문이니까, 의문문이니까 사실 이게요, 쉬워요 여기 잘 봐 You Got The Information 있다고 쳐요 그럼 너는 정보를 얻었다잖아, 원래 자, 이거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럼 의문문을 바꾸려면 항상 동사의 성향부터 봐야 되겠죠? 얘 일반 동사야, 비동사야? 일반 동사잖아 그러면 과거니까 Did 그리고 얘는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겠지? 그쵸? 선생님, 이렇게만 쓸게요 Did you get the information? 하면 뭐야? 너는 정보를 얻었니? 하고 물어보는 거지 정보를 얻었니? 자, 그럼 이제 여기 앞에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기본 의문문 어순을 깔아줬어 여기다가 어디서 얻었니? 하고 where를 붙이기만 한 거야 Where did you get the information? 아니면 어떻게 얻었니? 하면 how만 붙이면 되겠지 how did you get the information? 언제 얻었니? 하면 when만 붙이면 되겠지 when did you get the information?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의문문의 어순에다가 앞에다가 의문사만 깔아주면 된다 그치? 여기는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why 자, why are you so upset? 너 왜 그렇게 속상해? 아, 왜냐면요 우리가 졌기 때문에 그래요 게임에서 자, 이렇게 보통 why에 대한 대답은 because가 이렇게 쓰이는데 자, 옆에다 하나만 기록해놓으세요 자, 어떤 때는요 because만 쓰이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because of가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두 개의 쓰임의 뒷구조가 다릅니다 이거 외워야 돼 시험에 잘 나와요 because만 나올 때는 뒤에 주어동사가 나와 여기가 그렇지, 그치 우리가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because of까지 보인다 그럼 이 뒤에는 명사가 나와요 오케이? 우리의 패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패배라는 명사가 나오는 거야 음 왜냐면 of가 전치사잖아 전치사 뒤에는 명사와야 되지? 음 자, 그 다음에 좀 올라가 볼게 이게 얘네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가 대화문이나 교과서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이 별표 자, 따라해보세요 why don't you why don't you 그치? 이거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때? 할 때는 why don't we why don't we 그쵸? 두 개가 비슷해요 어 자, 이때는 let's랑 같은 표현이야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때니 같이 하자는 말이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why don't you why don't we 둘 다요 뒤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써놓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동사 원형이 오는 거야 그 봐봐 why don't you start why don't we go 그치? 어 너 뭐뭐 하는 게 어때? 자, 이게 왜 헷갈리냐면요 나중에 뭐 보기에서 같은 문장 찾으라고 막 하고 그럴 때 how about what about 얘네들 이제 뭐뭐 하는 게 어때거든요 근데 얘네들 뒤에 동사가 올 때는요 얘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ing가 와요 동사 원형이 아니라 그래서 얘네들이랑 좀 헷갈리는 거라 잘 외워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음 why don't you start 요렇게 했죠 근데 how about 썼으면 how about starting 요렇게 가야 된다고 what about starting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음 그래서 요거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외워줘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조금만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 사실 how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음 자, what처럼요 what도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었고 또 어 명사랑 어울려 다니는 경우가 있었지 what time, what color 이런 식으로 how도 약간 비슷해 요렇게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이 형용사랑 부사랑 친하거든 그래서 요거랑 어울려 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자, 보자 일단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how are you doing? 이거 무슨 뜻이야? 음 너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야 how are you 해도 되고 how are you doing 해도 돼요 너 어떠니? 이런 뜻이었고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 너는 어떻게 보내니? 자, spend가 보내다 쓰다 이런 뜻이죠 너의 자유시간,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니? 이런 뜻이었어 자, 이렇게 단독으로 쓸 때는 어떻게, 어떠니? 하고 이렇게 쓰이고요 이제 형용사랑 이렇게 부사랑 붙어서 쓰일 때는 얼마나로 해석이 조금 약간 달라집니다 얼마나 나이가 많이 들었어? 자, 따라해보자 how old how old 그 다음에 얼마나 키가 커? how tall how tall 따라서 해야 돼요 입으로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얼마나 기니? how long how long 이거는 진짜 길이를 물어볼 수도 있고 기간을 물어볼 수도 있어 기간이 얼마나 기니 물어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how far 해보세요 how far 얼마나 머니? how often how often 얼마나 자주 있니? 빈도 물어보는 거죠 how much how much 얼마나 많니?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지만 가격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지 그 다음에 how many how much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 이건 뭐냐면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야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지 야, 니네 반에 학생 몇 명 있어? 할 때 how many students 이런 거 쓰잖아 그치 해보세요 how many students 근데 만약에 양을 물어볼 때는 many가 아니라 much로 바꿔야지 뭐 how much water 물이 얼마나 많니? 할 때 해보세요 how much water 오케이 자, 예문 바라볼게 how old is your dog 이거 세트예요 세트 얼마나 늙었니? how long will you stay here? 여기 봐봐 의문문 요거 뒤에 다 의문문 어순니지 you, will이 아니라 will you 그렇죠? 음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머물 예정이니 됐고 how much water 이거 세트였죠 세트 물이 얼마나 많냐는 얘기죠 do you drink 마시니? a day 하면은 이거 per day 어떤 거 기억나요 관사할 때 뭐 뭐 마다 음 하루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니 이런 뜻이었죠 how much water do you drink 여기도 봐봐 이렇게 두가 있는 거 뭐야 의문문 어순니라니까 일반 동사니까 두 넣어주는 거예요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 요거를 잠깐 빨리 리뷰하고요 아래 체크아웃 문제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으면 정답 확인합니다 자 뭘까 어 날짜 대답했어 그럼 언제니라고 물어봤겠지 어 생일 언제니라고 물어봤겠고 자 그다음은 음 자 뭐 물어봤을까 어 한 달에 한 번이래 그럼 빈도 물어봤겠죠 how often 요거 세트였죠 그쵸 음 자 위에 거 다시 한번 이거 외우세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처음부터 따라 읽어봐 how old how tall how long how far how often how much how many students how much water where ok